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상의 양식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5장을 하고 있구요 5장은 지금 앙드레지드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이런걸 아주 소박하게 적어놓은 그런 파트를 지금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양식은요 항상 말씀드리 지만 생일 생의 기쁨을 찬미하고 그쵸 여행의 즐거움이라든지 인생의 낙 인생의 기쁨 이런걸 찾아다니는 그쵸 그런 아주 긍정의 책입니다 여러분 키르슈쥬 이거는 그 뭐지 그 아랍인가 부가프린카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뭐 듣는 책이 있죠 그쵸 술 술 속잔을 마시자 주막에서 지금 그쵸 지금 스납마차 여행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주막에 잠시 또 들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고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광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석잔을 마시자 더운 비가 나의 두개골 밑을 돌기 시작했다 이제 취기가 오르는거죠 그쵸 녹잔재는 가벼운 취기가 느껴지면서 모든 물건들이 가까워지고 팔만 뻗으면 손에 잡힐 듯했다 자 여러분 그 술을 마시면 기분이 고향되면서 그쵸 뭐라 그럴까 취기가 오르면 약간 대범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다섯잔재는 내가 앉아있는 방 안 즉 세계가 마침내 숭고한 균형을 이루고 거기서 나의 숭고한 정신이 더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쵸 조금 술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쵸 세계가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이 된 것 같은거죠 그런데 이제 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죠 조금 피곤해지는 다더니 잠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지금 그냥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면 장면을 가끔씩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런 느낌이죠 감각의 즐거움들은 거짓말처럼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마다 그쵸 점점 점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느낌이 변하는 것을 보면 이제 감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 불완전한 것 이제 항상 앙드레지드는 이제 감각만 감각이야말로 무한한 현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불완전한 방식으로 인간이라는게 불완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그쵸 즐거움이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막이예요 지금 계속 주막 얘기가 많이 나고 있죠 텁텁한 포도주를 마셔보았다 여러분 텁텁한 포도주니까 그쵸 굉장히 탄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떫은 포도주겠죠 그쵸 그쵸 뭐야 잠시만요 텁텁한 포도주를 마셔보았다 아주 좀 시골같은 뜻인 것 같아요 맛과 함께 되살아나서 깊은 낮잠이 들게 하는 술이다 도수가 좀 높은가 보죠 그쵸 깊은 맛 나는 밤의 취기도 맛보았다 그때 그대의 강력한 사상의 무게에 물려 지구 전체가 비틀거리는 것 같다 그쵸 이렇게 좀 너무 무겁다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심각해져서 그쵸 밤의 취기 나나 나타나엘이요 이거는 나타나엘은 이제 가상의 독자고요 우리예요 우리 그쵸 우리 이제 듣고 있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도취를 말해주리라 도취 그쵸 도취 무엇인가에 강력하게 이제 취하는 것을 도취라고 그러죠 흔히 가장 단순한 만족도 나에게는 도취였다 굉장히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앙드레즈드 자신이죠 앙드레즈드는 아주 조그마한 만족에서도 그쵸 도취를 느끼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쵸 항상 얘기하죠 앙드레즈드는 자두 하나에서도 그 작은 자두란 열매 하나에서도 감독을 느끼는 능력이야말로 그쵸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토록 미리부터 나는 벌써 용 욕망 들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항상 앙드레즈드의 이 지상의 양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욕망인데요 제일 음 중요한 단어는 욕망인데 여기서 욕망은 타락한 욕망이 아니라 그쵸 항상 말씀드리지만 삶을 고향시키는 욕망들 그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욕망들은 삶을 파괴시키기도 하죠 중독이라든지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 마약 그 다음에 색욕 이런 것들은 그쵸 지나친 그런 것들은 사람을 망치죠 그쵸 그쵸 나단에 그리하여 내가 길 위에서 찾고 있던 것은 우선 주막보다는 나의 굶주림이었다 그니까 음 지금 결핍이 결핍이 욕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앤드레지드가 추구하는 것은 길 위에서 찾고 있던 것 여행을 하면서 찾고 있었던 것은 주막에서 그 주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 갈증 이런 것을 풀어주는 그런 술이 있는 곳이지만 그 술 자체보다는 굶주림이었다 그쵸 술을 찾게 만드는 그 굶주림 그 욕망 그 자체 그쵸 일종의 어지러움 일대 굉장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허기 허기가 그냥 거의 뭐 그쵸 이렇게 허기의 도취감 허기에도 도취감이 있다고 결핍이 있고 뭔가 연례를 원하는 그 자체에 벌써 도취감이 있다고 이 사람은 판단하는 건데 이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느끼기 힘들죠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20년 전인가 2021년이니까 아 20년도 전이네 그 군대에 있을 때 그쵸 그때 훈련병 때 이럴 때는 진짜 초코파이 단거 먹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격렬한 육체 육체 운동을 육체활동을 안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그쵸 굉장히 당이 땡기거든요 그 무엇보다 당이 땡겨요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쳐버리고 미쳐버리는 그거 가지고 도취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근데 지금 안그레지든 심지어 그러한 허기라든지 이러한 것에서도 도취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뭐 거의 도인이죠 이 정도 되면 그쵸 저녁이 되도록 걸었을 때 목마름의 도취감 여러분 근데 지금 앙드레지드의 사상이 뭐냐면요 목마름의 도취감 이런 얘기를 허기의 도취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굶주림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죽어요 그쵸 목마름도 조금만 계속되면 3일말 물 안 마셔도 죽죠 인간은 그러니까 목마름이나 굶주림은요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뭐죠 그런 욕망들이에요 죽음 근데 항상 앙드레지드는 뭐라고 얘기냐면 죽음을 배경으로 해서야만 삶이 도드라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죽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뭐 메멘토 몰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에 목마름과 굶주림에서도 그 어떤 죽음에 그런 채취를 맞출 수 있는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음이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도취감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빼면 아무리 변변치 않은 식사도 나에게는 포금 포식이냐 과도한 것이 되어 나의 삶에 대한 진한 감각을 서정이 넘치도록 맛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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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러분 그쵸 그쵸 진짜 그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쵸 이렇게 배가 고프면 그냥 작은 반찬만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삶에 대한 진한 감각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기 때문에 그쵸 물체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행복이 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마치 어 어떤 뭐라 감각이 깨어나가지고 그 어떤 뭐라 그러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여러가지 정보들이 마치 손에 만질 수 있는 물체처럼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진짜 굶주렸을 때 만약 떡볶이를 먹는다 그런 것과 매일 떡볶이를 먹을 때 떡볶이에 대한 행복은 구체적성이 좀 다르죠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요 나는 도치가 생각 들을 약간씩 변형시켜 놓는 것을 경험해 보았다 그쵸 도치가 생각들을 자신의 세상까지 그쵸 들이 마치 망원경이 통해서 나오듯이 술술 나오던 어느 날이 생각난다 이거는 여러가지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도치상태가 행복한 여러분들 뭔가를 이렇게 창조하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글을 쓰시거나 예술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요 그쵸 아이디어라는 것들은요 그쵸 진짜 도치상태에 있고 행복한 상태에서 그냥 막 진짜 튀어나오듯이 머릿속에서 막 튀어나오듯이 그쵸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마 낭만주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를 들어서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만 로베르트 슈만이라고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그분은 뭐 클라라 비크라고 하는 자신의 나중에 클라라 슈만이 되죠 부인이 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진짜 창의력이면 그냥 폭발하듯이 튀어나오죠 막 가곡고 엄청나게 좋은 가곡들과 피아노곡 같은걸 막사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한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서 두번째 생각이 언제나 벌써부터 가장 오묘한 때 보였다 마지막에서 두번째 생각이 벌써부터 가장 오묘한 때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생각은 더 오묘하고 더 오묘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생각에서 더욱 교묘한 생각이 나오고 진짜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순간이죠 그날에는 생각들이 어찌나 동글동글 해지는지 그쵸 그냥 저절로 구르도록 내버려 내버려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난다 여러분 이런거는 저기 유명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냥 그 주인공들이 그냥 스스로 행동하는 것 같고 자기는 그거를 뒤쫓아서 쓰느라고 바쁘다고 그쵸 그러한 경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거 이런거 하아 진짜 어떤 날에는 생각들이 하도 신축성을 띄게 되어 어느 것이나 차례로 다른 모든 것의 형태를 띄게 되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쵸 이렇게 생각이 구체화되는 모습들 그쵸 또 어떤 때는 두개의 생각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영원 무궁토록 커 커가려는 것 이기도 했다 진짜 그야말로 생각들이 엄청 도취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어 자기 자신이 더 낫고 더 미대하고 그쵸 더 존경할 만하고 더 덕망이 있고 더 부유하다고 늦게 만드는 그러한 도취감도 나는 맛보았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그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도취감은 또 그만큼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쵸 근데 지금 이 그 그 그 앙드레즈드가 얘기하는 것은요 감각이 깨어나서 도취 상태가 되고 그것은 생의 감각을 일깨우는 도취감이구요 그쵸?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 아이디어들이 나와 나와서 그쵸? 창의성의 어떤 폭발을 일으키고 그쵸? 근데 이 창의성이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만이 다른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쵸?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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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저녁 무렵에 그쵸? 그쵸? 앙드레즈드의 모토입니다 그건 늘 말씀드렸죠? 그럴때면 나 나는 숲 기술 그이 낙엽에 덮인 언덕에 가 앉는 것을 좋아했다 언덕에서 그쵸? 구워볼 수 있는 그쵸? 영작지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잃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잠들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석양 무렵에 그쵸? 축축한 계절 습한 계절인가봐요 가을이 왜냐면 여기는 노르망디 땅이라고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적전도 유명하겠죠? 노르망디 땅 그쵸? 축축하고 그쵸? 산책 산책을 하는데 황야 황야가 있나봅니다 그러나 험하지는 않다 그쵸? 얕은 구름 같은게 조금 있는 그쵸? 땅 절벽 이거는 해안 절벽이겠죠? 숲 싸늘한 이제 가을이니까요 싸늘한 시냇물 시내 그늘 밑의 휴식 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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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나누고 또 불그레한 고사리들 고사리들 그쵸? 아! 초원이야 이제 또 초원이야 그쵸? 왜 너를 여행중에 만나지 못했던가 말을 타고 건너갔으면 좋으련만 말을 타고 건너갔으면 좋으련만 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쵸? 말을 타고 건너갔으면 좋으련만 초원을 그쵸? 이렇게 쫙 달리고 싶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초원은 또 이상하게도 완전히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숲을 건너서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보죠? 특이하네요 저녁의 산책 그 다음에 밤의 산책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자유연상처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산책 그 다음에 산책에 대한 글이 또 나와요 존재한다는 것 아마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나에게는 굉장히 쾌락적인 것이 되었다 삶의 모든 형태를 나는 맛보고 싶었다 이거는 저희 서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삶의 모든 형태 그리고 모든 인간이 되어보고 싶었다 모든 인간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을 외부에서 바라보는게 아니라 그 진짜 그 사람들이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그래서 이분이 되게 오묘한 소설을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식물들의 삶을 와 이것도 물고기와 식물들의 삶까지도 그쵸? 인간의 삶 뿐만 아니라 그쵸? 모든 감각의 즐거움 중에서도 나는 촉감의 즐거움이 제일 탐났다 자 여러분 촉감이라는 것만큼 직접적인 감각이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촉감으로 그쵸? 귀결되죠 그쵸? 사랑하는 여인과의 스킨십 이런것 그쵸? 그런게 참 가장 그쵸? 아름다운 감각 중에 하나죠 가을날 벌판에 소나기를 맞으며 베따로 서있는 나무 외로운 나무네요 그쵸? 벌겋게 물든 잎새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굉장히 의심년스러운 관객인데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여러가지 또 아름다움들이 있겠죠? 그쵸? 잎이 까지 젖은 땅속에서 물이 오랫동안 그 뿌리를 적셔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쵸? 잎새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 아래의 뿌리들은 그쵸? 물이 물을 흡수하는 그런거 그 나이에 나의 맨발은 젖은 땅 웅덩이에 찰랑거리는 물결 선을 하거나 미지근한 진흙을 흙의 촉감을 즐겼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감각의 즐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촉감 촉감이라고 그랬으니까 촉 촉 촉 촉 촉각 그쵸? 그러니까 돼지를 발로서 직접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런 느낌이었겠죠? 내가 왜 그렇게 물을 그리고 특히 물에 특히 특히 물에 젖는 것을 좋아하는 좋아했는지 예 나는 알고 있다 물은 공기보다도 더 뚜렷하게 가지각색으로 변화하는 그 온도의 차이를 즉 즉 즉 늦이 느끼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그 저도 그래서 이렇게 직접 바다 같은데 가면요 여기는 지금 남해에 저는 장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내려가면 여기는 물을 직접 만져볼 수가 있어요. 항구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안에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어서 거기에 물 근처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담가 보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수온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촉각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사는게 이렇게 이렇게 바다에서 사는건 삶을 굉장히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굉장히 고양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진짜 매일매일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오분만 걸어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을이 축축한 바람을 좋아했다. 습기가 찬 바람도 그렇죠? 바람도 일종의 촉감이잖아요. 뺨에 와닿는 그렇죠? 그 촉촉한 바람 비 많은 노르망기 노르... 아 비가 많은가 보죠 노르망기는 야... 참... 참... 굉장히... 아... 좀 이렇게 보면은 의신년수스럽지만 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합니다. 라로크 이건 뭘까요? 라로크는 뭐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아닌가요? 음... 지방 이름이겠죠? 음... 짐수레들이 환기로운 수확물을 씻고 돌아왔다. 이것도 가을인가 보죠? 어... 헛가는 건초로 가득 찼다. 비탈에 부딪히고 수레 자국을 따라가며 흔들리는 무거운 짐수레들 농촌이죠? 여기다 얼마나 여러번 너희는 풀을 말리는 그 거친 젊은 녀석들과 함께 건초 더미 위에 누운 나를 들에서 싣고 돌아왔던 가 짐수레를 짐수레를 짐수레한테 얘기하는거죠? 짐수레가 자기를 아주 건초에서 잠든 젊은 녀석들을 그죠? 그 건초 위에서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마차 생각해보세요. 건초가 가득 올려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또 실려서 오겠죠? 그쵸? 그쵸? 아 나는 언제 다시 집가리 위에 누워 저녁이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지금 그쵸? 도시에 있나보죠? 지금 그걸 회상하면서 그쵸?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쵸? 후 후 후 그다음에 또 저녁이 오고있었다. 우리는 헛간에 이르렀다. 마지막 석양빛이 머뭇거리고 있는 농장마당으로 하.. 또 대부분 여행 광경을 보면 저녁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1절에서는 조금 새벽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2절이고요. 3절이 시작되는데 그건 내일 할 건데요. 그럼 이제 3절은 조금 대낮이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잘 모르겠고 한번 봐야 되겠죠. 저 여러분 일부러 이거 예전엔 다 몇 번씩 읽었지만 이거 할 때는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알아보려고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리 읽지 않고 그냥 여러분 바로바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했듯이요. 여러분 이것은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여러분 호흡으로 읽어보시고 해석하시는 게 제가 이렇게 해설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책을 하나 구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물론 제가 이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지상의 양식 민음사판의 판이고요. 김화영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판입니다. 그래서 꼭 구입하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는 그리고 평생 9,000원인데 인터넷에서 사면 9,000원인데 평생 옆에 두고 여러분들 읽으셔도 진짜 평생 두고 읽으실 수 있는 좋은 텍스트입니다. 정말 좋은 고전 중에 고전이니까요.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5장의 3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들어주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난 교양을 가지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호기심도 가지신 분들이다. 여러분 아마 대반하신 분이 분이다. 이런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칭찬 칭찬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